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병원은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상에서는 음과 양의 비율을 굉장히 중요시 하듯이 얼굴에 있어서는 살과 뼈의 조화를 또한 유심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안부에서도 이 골질과 육질의 길이에 따라서 얼굴의 모양이 이렇게 상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뼈의 길이와 살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얼굴 중안부의 위치를 통상적으로 얼굴의 상중하를 구분짓는 헤어라인에서부터 눈썹까지의 상안면부 그리고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의 중간안면부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하안면부의 3등분 그러니까 각기 3분의 1씩 구분하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과 눈썹에서부터 입까지라고 정의하는 저의 제안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거리보다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중안부 긴 얼굴인지 아닌지를 더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동영상 말미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입은 얼굴을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눈은 보통 크기면서 전태궁이 넓으며 콧볼이 얄쌍하지는 않고 이목구비 중에서는 입술이 가장 도톰하다고 보여집니다. 손등 피부로 봐서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입니다만 윗니 보임이 있어서인지 아주 어린 비율의 동안형이 되겠습니다. 입은 얼굴을 90도로 한번 세워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피부 표면에 육질은 왼쪽과 같고 그 아래쪽에 들어있는 뼈 골질은 오른편과 같다고 가정할 때 윗니발이 보이는 점으로 봐서 눈에서부터 윗니발까지의 뼈의 길이가 긴 얼굴에 상대적으로 아래 턱뼈는 작은 얼굴로 판단이 됩니다. 눈에서부터 위치아까지의 빨간 사각형 오른쪽의 뼈 모형에서 보면 상악골에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분의 경우 빨간 중안부의 골질의 길이보다 노란 중안부 육질의 길이가 더 짧아서 이렇게 윗니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다리 길이에 비해서 짧은 바지의 경우 7부 바지, 8부 바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아리 길이가 골질이라고 하고 바지 길이가 코 길이 플러스 인중 길이라고 할 때 이 노란 사각형이 짧으면 7부 바지 혹은 8부 바지가 되고 발목이 보이는 부분이 이 하얀 사각형 즉 윗니 보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간 사각형의 상악골은 그대로인 반면 노란 사각형의 인중을 비롯한 육질은 왼쪽과 같이 늘어지게 되면서 상악골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윗니발이 안 보이게 되면서 급기야는 이렇게 아랫니 보임, 로어 인시서 쇼라고 하는데요. 이 아랫니가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의 육질을 분석해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사각형의 상악골 뼈보다 노란색 육질 즉 인중이 길어지면서 윗니를 덮고 있고요. 윗입술과 아랫입술 중간이 위 이빨과 아랫니발이 닿는 부분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얀 사각형 아랫니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이 중안부가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랫니가 보이는 것은 뭐 안 예쁜 것이고 윗니가 보이는 것이면 무조건 예쁜 것이냐 그것도 또 다른 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윗니가 보이고 있죠. 또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빨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빨은 보이는데 왠지 안 예쁘고 얼굴이 긴 것 같고 특히 뭐 이전에 그 예쁜 여성들보다 이분의 경우 눈썹이 그 눈과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 중안부와 눈썹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웃고 있는데 그 윗니 뿐만이 아니고 잇몸이 보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윗니 보임이 아니고 잇몸 보임이라 그래서 영어로 거미 스마일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서너 명의 여성의 그 윗니 보임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아랫니 보임이 아니라 윗니 보임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예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셨듯이 중안부 중에서도 육질의 길이와 또 골질의 길이의 비율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예쁜 얼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와 어떤 비율일 때 중안부 육질과 골질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비율과 길이일 때 예쁜 얼굴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